이 날은 이별이 나면 내게 옆에 있는 것 같잖아 난 너는 네가 삐는 날 더 이상 초라한 바보로 만들어버렸지는 말 또 언제까지 너와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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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함께해서 너와 함께해 너와 함께해 너와 함께해 너와 함께해 아아 이쁘게 잘되고 있다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잔잔하게 일하고 있네. 저기하고는 분위기가 틀리네. 이쪽에 직원들은 좀 잔잔하네. 너 조립이나 할 줄 아르노? 왜? 막둥이 열심히 샌딩하고 있어? 네. 저 우리 예전에 도장부에 있던 막둥이가 이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을 시켜보니까 나름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일을 할 때 적성이 맞아야 즐거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일 어때? 재밌어? 그럼 적성에 맞는 거지 뭐. 이 조각기라고 그러죠? CNC. 문짝을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쪽에 있던 차들은 이제 많이 나갔죠? 순서대로 날짜에 의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형님들 누님들 즐겁게 일하는 동안에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제작해서 출고 날짜에 많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새빠지게 하진 않고 자근차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누님들 여기저기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역시 이쪽은 음악이 세. 우리 형님들도 디스코 타임. 즐겁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아멘 아멘 아멘